로맨틱한 가상캐스팅 3위의 주인공은 클래식의 모든 열정을 쏟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그린 영화 노담의 한타빌웰 영화를 보고 난 모든 여자들이 목 놓아 부르게 되는 그 이름 치아키 선배 치아키 역할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수준급의 피아노 실력인데요 먼저 이 조건을 토대로 3명의 후보를 추렸습니다 수준급 피아노 실력에 로맨틱한 목소리까지 더한 마성의 피아노맨 유천선배 치아키 선배 두 번째 조건 엄친한 느낌의 왕자님 포스는 선배들 다 오케이 마지막 조건 눈 뒤집히는 코믹 연기까지 어색하지 않게 소화하는 능력인데요 달굴의 코믹 연기 선보이며 망가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천선배와 싱크로율 200%의 로맨틱 피아노맨 유천선배 우리 한국판 노담의 칸타빌레에서 공 만나요 플리즈 적 tribe 스포츠